가의 노후가 좀 맘에 걸리긴 하는데 이걸로 하자 아 55? 트라이는 좀 그런데 갑니다 쌍크팀 띄우는 거 쉬운데 보여줘야 되겠구만 이거 보여줍니다이 자 보십시오 블랙큐브를 10개 사요 그럼 얼마에요? 20만원 아닙니까? 그럼 50억도 안되거든요 50억도 안되 그치 아시죠? 갑니다 돈 버는 법 대큐브의 시대 쌍크댐 띄우고 50억만 벌도록 하겠습니다 상크댐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줘야 되겠구만 크리 데미지 왜 40개 던졌는데 한번도 안나오는거죠? 아니 크리 데미지 안나오는 겁니다 저조걸린거 아닙니까 아니 왜 한번도 안나오냐 크리 데미지가 그쵸 어 쌍크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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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아 12 12 9가 이런데서 나오네 어차 어차 쌍크댐 또 뽑았어 또 나왔네 아 아 어어 크크 크크룩 야아 크크룩 뽑았구요 아이 좀 더 좋은거 뽑고 싶은데 더 좋아해야될거 같은데 보여줘 아직 이득이다 아 아 나올 때 됐는데 아니 이게 말도 안되네 초반에 주작당해가지고 크크크 크크룩 요정도만 나오면 될거 같은데 아 안되겠다 이거 22돈 가야겠어 먼저 드리야겠다 안되겠다 별이 낫겠어 쓰흐 아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거 같은데 흐흐흐흐흑흫 iyor 나락가기새끼데 이거 30분밖에 안넘갔는데 도전 런! 아.. 스타뿟스 하는거 아닌데.. 뭐 스타뿟스 하라고 그래가지고.. 장갑의 느낌이 아니야.. 이걸 가야겠어.. 안되겠구만.. 신발의 느낌이 강하게 온다.. 신발이다.. 이놈이 갈롱.. 아 이게 문젠.. 즉흥적으로 하는거.. 잘못됐어.. 아주완전 습관이야.. 아 좀만 올라가보면 안되나요.. 맛좀보게? 맛 좀만.. 좀만.. 맛좀보자.. 좀만.. 좀만.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아 그만했어야지.. 아아아아.. 맛좀만보려다가.. 아씨.. 아 신발 살려 놓나야겠지 아씨 맛 좀만 볼라다가.. 아아.. 본전 찾아와야겠스.. 아무것도 얻은게 없어 그냥 생돈만 150억 없어졌어 생돈 150억.. 그건 안되지 그건 안돼 본전 찾아야지 아 진짜 안나오네 아니 왜 안나오는거야 도대체 아 근데 왜 이렇게 안나오냐 원래 이정도 아닌데 왜 안나오는거지 아 틀렸어 틀렸어 안되겠다 에디 030% 모든걸 다 메꾼다 답은 에디 030%다 이거밖에 없다 이제 아 이것도 아니었나 아 그냥 돈만 날려먹었네 아니다 진짜 크크크 나오면 본전치기 할수있다 아직 모르겠다 아니 왜 쌍크대문 안나오는거냐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아 좀 심각하다 이거는 진짜 내 큐브 인생이 요정도도 오래간만에 또 겪어보는거야 큐브 절대 안하겠다 모래야 본전을 할수있는거지 아 아 아니야 스타브스 아니야 스타브스 하지마 아 뭐래야 본전을 갈수있지 어우 7성 개비싸네 느낌이 좋아 마지막 기회다 이제 실패하면 때렸을때 이제 안하자 시작은 7부터 아리라 아 어어어어어어 무서워 죽겠군 6%라 터지면 바로 끝인데 좀만 힘을 내다오 좀만 힘을 내다오 다섯번만 오호 어어어 7성이였는데 분명히 왜 3성이 된거야 하하하하 아이 운이 없네 아니 40% 확률인데 왜 0성이 되는거냐고 5 lil q 관수 2 쟤 쓰흐 틀렸어 미치겠네 아 돈이 없어 죽겠네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냐 돈이 없어 머니가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돈이 없어 어떻게 해결하지 아 이건 왜 터졌어 아 큐브하고 싶은데 아 큐브하고 싶은데 아 뭐야 성공률 아 아 됐다 일단 대충 해놓고 이성 몰트 끼고 엠블렘 에디 030% 본점 뽑아 안되겠다 그거 밖에 없다 내가 보기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아 아 공격력 30%였어야 됐는데 그럼 위안 됐을 것 같은데 아 돈 잃은 건 어쩔 수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 되돌릴 수가 없어 네 마지막 한발 기다려 위안삼아보자 위안 아 하나만 뜯자 위안 좀 삼자 그래도 위안 삼아야 될 거 아니야 돈 다 쓰고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위안 삼아야 되는데 아 나 위안 삼을 게 없다 뭐라도 만들었어야 됐는데 위안을 삼을 게 없어 위안이 없어 위안 삼을 게 없다 뭐라도 남겨져 있어야 위안을 삼지 돈만 500억 없어지고 남은 게 없네 위안 삼을 게 없어 위안 삼을 게 없어 망하는 거지 뭐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